3월 5일 오전 9시 반경에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죽도시장 문어 좀 살까 해가지고 지금 의시장 문어골목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저 앞에 가는 사람은 우리 집 식구고요. 업판장 안에 단골집이 있습니다. 단골집이 왔는데 지금부터 주인장하고 가게 싸웁니다. 얼마인데 7klo 8klo 되는 것은? 35000원 35000원 많이 안내렸나? 많이 안 내리네. 5만원 하다가 얼마는 많이 내린다. 돈가 많으면 그래. 다리가 다 살아있고. 다리 까비까비와 다리 까비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. 차이가 가면 휴지 않으면 이거 지금 대상만 하셔놨어 요건대 요건 좀 버판대 질이 벌써 떨어져 몇 킬로? 7킬로 해도 그렇잖아 4킬로인데 8킬로? 아 8킬로? 8킬로? 난 4킬로 8킬로? 그렇게 만 원만 더 달라고 해서 뭐 만 원은 먹어야 안 돼 아니 요거는 몇 킬로인데 요거는? 이런 거는 돈은 비싸 아니 짝다리 집에서 먹을 거 없나? 요거는 다리 다 있고 요거는 3만 5천원인데 3만원은 한 번은 안 되고 다리 없는 거네 집에 물건은 다리 없어도 관계없잖아 이게 다리가 한 개 어디에 또 피가 없단다 그러는데 진짜 좋았다 이거 맛집이 좋은데 빨대만 싱시하게 살이 섬겠다 네 네 네 하나 없네 아 한 개 없네 오늘 그럼 왜 되나? 이거 5킬로 3만원 해가지고 몇 킬로기 저게? 5킬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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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킬로 하면 안 되고 어쩜 뭐 하면 돼? 5킬로 하면 되네 뭐 5킬로는 저거 하나 줬어 저거 올라가자 5.5 나오잖아 저거 이거 3만 5천원 하는데 16만원 만 졌어 15만원 이건 얼마 안 하고 이게 원래 28만원인데 내가 25만원 줬고 하여간은 뭘 넣어버렸어 아니 아니 이 큰 분은 어차피 킬로 3만원 해요 그럼 이거 3만원 짜리 없어 물 빠지고 사면 얼마 안 된다 자 하여간 조금 빼주고 35만원인데 35,000원인데 3만원 줬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그라나 35,000원 하고 만원이라도 좀 부치달라 하잖아 45만원이에요 이거 이거 25만원 뺐네 뭐 장소 잘한다 키워봐 어 85만원 야 이거 이리 줘야해 내가 내리겠지 20 얼마 안 돼 이거 멍게도 가자 2마리 40만원에 낙찰하고 삶으러 갑니다 이 놈은 안그라믄 나 신랑이 가버리면 괜히 해놔 그래도 부살돼가지고 삼킬까봐 그 반장 안에서 파는거는 가족이 팔고 삶는거는 바깥에서 신랑이 삶는데 돈 그져버린다 예 아침에 천밭수 40만원 어때 오셔봐 주소하고 가르쳐주세요 저 안에 저거 좀 주세요 소주 한 좀 먹게 저거 아 이거 두개 삶아드릴게요 삶는 집마다 내장은 자기들 부수입으로 챙기는데 여기는 또 주인장께서 주신다니 예 고맙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문어 일어낮而 물을 삶는데 사십분 끓인다고 하니까 멸치 사러 그놈을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아침에 비가 와서 흐르나 시장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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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도 한번 사고 자 이제 가자 출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